안녕하세요 내일이 데뷔인데 애들 없잖아 데리러 와 리더 영광이 무거워서 안 돼요 샘 데려올게 멤버들 현유진 막내라고 봐줬어 막내는 먼저 와서 바닥쓰고 이러면 꼰대인가? next question 내일 데뷔하니까 안무 연습을 좀 열심히 해봅시다 감독님의 이유는? 우리 3.3부터 합시다! 아니까... 아주 오래 걸리죠 감독님이 무거운 리더가 안 움직여서 그래요 으하하하하하 파트 체인지 하시죠 갑자기요? 제 1이 데뷔 안돼요? 잠깐만! 내가 의견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건 Q.I.S.O.N.D 괜찮다 제가 내일 데뷔했잖아요 이게 아이돌의 회감이다 Q.I.S.O.N.D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요! 멤버들과 동립했던 한탄 나는 귀엽다 오 88.9 났다 제가 소리를 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 소리 지르잖아 안녕 앤토니가 이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대요 만판격 첫 활동을 맞췄잖아요 너무 일단 다들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수상됐어 I didn't get to finish 평소에 이런 얘기 안하잖아 왜 이래 꼽었다는 말 잘해요 표현을 잘 못했어요 너무 나고 Q형 어땠어? 우석이 형 나 궁금한데? 잠만 잤다 끝나지 않아 대기실에서 눈 뜨고 있는 거 본 적이 없어 아냐 눈 뜨고 있어 우석이 진짜 이러고 들어 이 정도 봐 하지마 그때 입에 과자 넣었는데 그냥 못떠 진짜 형 나도 농구 선수 출신이었어 에이 형은 집에서 농구하는 게 뭐야 농구 선수잖아 이거 하자 이거 아 그렇지 응분이랑 괜찮이랑 해 immediately now 고마웠네 과제를 이용한 게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 맞지요 가위바위보 오다내스와 오다내스 It's time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You don't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You're not really fine You're not really fine You just can't get it 여기 먹을 거 시간 왔으니까 먹을 거 좀 먹고 아 아무것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오 뭐야 저희 집에 이사 온 사람들인데 떡 좀 드리러 왔어요 떡 좀 드리려고 뭐야 뭐야 아이스티 맛떡이구나 OO OO 뭐가 여기 있어 우리 아는 사이예요 우리 아는 사이예요 우리 아는 사이예요 누가 몰라? 극성호 아니야? 넌 나 알아 What's going on? What's happening? What's happening? 성호를 오랜만에 봤는데 잘생겼다 나 모른다 얘 우리가 춤을 추다가 만났어 부산 모 댄스 학원이었어 나 부산에서 산 적이 없는데 나는 사실 서울 사람이긴 해 OO OO 고백을 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 안에 있어요 What is happening?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밥 먹었냐? 안 먹었으면 배고프겠네 안 먹었으면 배고프겠네 뭐야 누가 연락 왔는데? 밥 먹었냐라는데 난 태도가 제 생각에 제가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받으면 재현이가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상이 진구입니다 대상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 받아주시죠 싫다고요? 그럼 저는 어떠세요? What do you mean by that? alteration 그 여자애가 나랑 잘 되고 있지만 이안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야 우리 친구야 내 친구이잖아 너의 누나야 Are you guys like? Anyway 공동작가야 우리 누나 작가 내 개인의 고민인 것 같고 각자 이성친구가 있을텐데 언제부터 있었지? 그걸 왜 다 이성 지어버리는 거야? 나 이성 친구가 있었나? 오케이 가!